There are many talented executives 되겠습니다. 있어요. 많은 talented 재능이 있는거죠. 중력들이 있다. 이 중력들은 가지고 있어요.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죠. to manage.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operation. 어떤 기업을. 그런데 great leadership. 위대한 leadership. 한국말로 지도력이죠. 의라는 것은 solely. 단지. 어디죠? great operational ability. 위대한 운영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근거하지 않는다.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거하다 라는 얘기죠. leading is not the same as being the leader. a라는 것은 leading 이라는 것은. 주어긴 주어인데. a라는 것. leading 이끈다는 것은 being 하고는 달라요. 즉, 여기서 아는 말은 뭐냐. a하고 b는 똑같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끈다는 것과 leader가 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that you hold the highest rank 되겠습니다. 우리가 hold. 차지하다. 가장 높은 지위. 차지하는 것이죠. 의해서 by ing죠. 함으로써 either 나왔습니다. or 나오죠. 자, earning it. 그것을 획득하는 것에 의해서. check 좀 하겠습니다. it을 여기 나오는 더 highest rank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having good fortune. 이렇게 운이 좋은 거죠. 운 좋음으로 해서. 또는 navigating internal politics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내부의 정치 되겠습니다. 이게 정치죠. 정치를 조종함으로써. navigate가 조종하는 거야. 정치자로서 이렇게 그 지위를 차지하는 거. 그런 거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leading. leading. leading 이라는 것은 however. 그런데 의미합니다. that 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others.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willing. 기꺼이. follow you. 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not because, but. 여기 not a, but b죠. not but. a가 아니고 b 때문에 이런 얘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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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살아야만 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are paid to, 돈을 받는거죠. 그러니까 월급, 돈이니까 월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거죠. 따르기를 원하는거, 바로 그런걸 의미하는거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a great leader, great leader, 위대한 지도자는 알고 있어요. how to, 뭐뭐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죠? 회사를 lead, 이끄는거죠. 이끄다. 이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those who, 사람들이죠. 이끄는 사람들은요, are able to, 할 수 있습니다. do so,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hose who follow, 이렇게, 사람들이죠. 사람들, follow, 따르는 사람들이, trust, 신뢰하니까. 그죠? that 접속서죠. that 이하를 신뢰해. the decision, made at the top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결정이라는거죠. decision, 결정이라는거. made, 행해진 결정이죠. at에서, 그죠? 위의 상부, 위의, 윗선에서 행해진 결정이라는 것이 have, 가진다는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the best interest 를 가지니까. 최고의 어떤 관심을 가진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 관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면, the group at heart. 진심으로, 아이고, at heart 진심으로 이런 뜻이죠. 알겠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뭐죠? 진심으로, 아, 이거 이익, 이거 이익으로 봅니다. 이익. 그죠?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죠? 이 그룹의, 10단에, intern, 결국이란 얘기죠. 결국, who trust, 믿는 사람들은요, work hard, 자, 이 사람들은 일한다, hard, 열심히 일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느끼니까. 그들은 feel like, 뭐, 뭐처럼 느끼니까. 여기서, that이 들어간거죠. that, 됐구요. 뭐처럼 느끼냐면, 그들이, working for, 위에서, 위에서 일하는 것 같다. something, bigger than themselves, 그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re we go. What is the purpose of the system? Just say, do. So, now, let's go.